됐다, 얘들아. 야, 노민이 된 게 어디냐? 이거를 바꿔봐야 되는데. 야, 이거를 내가 봤을 때. 아니, 노민이 아티스트야, 노민이 아티스트. 아니, 이게 명차를 두 개를 준비했어, 내가 봤을 때. 아, 슬프다. 네, 두고 있어라. 야,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진짜. 노민이 된 게 어디야, 그래. 이게 시살이지. 아, 너무 슬프다. 아니야, 무대 했잖아. 둘, 셋. 올 한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그래. 화이팅 합시다. 아, 쎄, 쎄, 쎄. 아, 아쉬웠겠다. 아, 팬들이 엄청 아쉬웠다. 그러니까, 팬분들이 진짜 아쉬웠다. 아, 걱정이다. 집 다 보고 계셨을 텐데. 그러니까.